안녕하세요. 눈 감고 좀 누구만땐 눈 감고 좀 이건 2번씩이나 쓰다가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개조하기가 쉬운게 아니라서 좀 빈대로 살려 가지고 한 거를 써놓으면 돼 그리고 녹다 섹세지, 녹다 섹세지. 게다가 배가 되고. 이게 18인치 이 사이즈가 18인치 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공서에 썼다고 보시면 되요 이 이벌식이 정부에서 필요해서 이벌식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관공서에 들어갔죠 이걸 분리를 이렇게 해서 따로 세척하기도 편하고 추리하기도 편하겠죠 이건 살아있으니까 이거 뺏을걸로 재생을 하겠습니다 이거 파산이 되요 잘 지켜야 되겠죠 이건 이렇게 된다는 거다가 세척을 하면 되요 더이상 빨끈해 이게 뭔지 이게 뭐 장난 아니죠 이게 떡이 됐어 떡이 세척을 하면 되죠 이거 세척을 해서 이벌식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